안녕하세요. 쇼무대의 템의 신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템은요. 모스키 파워스테이션 파워 서플라이 입니다. 얘는 굉장히 작게 나온 파워 서플라이 인데요. 안에 구성품을 보면 전용 아답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케이블도 이렇게 넉넉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짠! 정말 작죠? 얘는 DC 탱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M 사이즈에요. 좀 뭔가 분배 기술력에 정점을 찍은 정말 초소형 그런 파워 서플라이 인데요. 얘는 9V 1000mA의 알폿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연주자는 9V 1A를 지원하는 멀티 이펙터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 이펙터랑 스토프 이펙터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멀고기 세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스키 파워 서플라이는요. 안티 숏 서키틱 그러니까 전면 특허래요. MNC의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아웃풋 간의 전기적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연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아답터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넉넉하게 6개의 아웃풋으로 페달 보드에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류를 많이 소모하는 멀티 이펙터도 다른 이펙터와 함께 구덩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전압부가 있는데 다 9V고요. 다 9V 100mA고 마지막에 이 6번째가 9V에 1000mA입니다. 1A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쪽에 멀티 이펙터 전압을 많이 사용하는 멀티 이펙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고기가 가능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지금 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지 않아요. 진짜 작아요. 그쵸? 페달 보드에서 정말 최소의 공간만 사용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진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지금 기분 좋은 가격 7만 9천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모수키 파워 서플라이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시 가주세요. 모수키 파워 서플라이 오이 목소리를 따라서 스아라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